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경기도 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송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A씨는 분당재생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50세 여성 B씨는 분당재생병원 간호조무사로 성남시 7번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A씨는 지난달 25일 분당재생병원에 입원 후 용인시 소재 디자인업체 거래처를 방문했고 이후 오포읍 삼성부품 대리점을 방문해 보건소 검체 채취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B씨는 지난 5일 지하철 서연역과 이매역, 경기 광주역을 거쳐 20번 버스를 탑승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이후 6일에는 분당재생병원 62병동에서 근무 후 현재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. 지금까지 KBC 뉴스였습니다.